끝까지 입은 의상 중에 가장 맘에 드는 의상이오? 어저껏 좋았는데 살짝 힘들었어 살짝 힘들었고 나 오늘 것도 좋은데 벌써 약간 많이 입었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근데 빨간색 옷이 생각보다 빨간색이 예뻤어 나는 저도 빨간색 좋았는데 저는 약간 흰색이랑 검정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오늘 아니면 어제? 저는 어제께 진짜 너무 좋았어요 회원 페이지들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제께요 어제꺼? 어제께 인기가 좋네 약간 슈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귀여운 거 하고 있네 의사가 두 명이예요 너희 정신건강 저도 정신건강 정신건강 부르자마자 꾼을 해 아직 저녁을 안 먹었구나 곱창볶음 완전 맛있겠지 큰일 났습니다 칼수제비 나도 칼수제비 좋아하는데 저희끼리요? 저희 일상 저희 미안한데 죄송한데요 저희 이미 다 반말해가지고 저희 이제 반말하거든요 네 저희 유교를 벗어나자 그래서 저 반말하거든요 유교 가장 유교죠 전 선비요 선비 선비 선비님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비님이요? 네 저희끼리 제가 그래서 의정아 이렇게 물었거든요 선비가 돌을 넘었어요 선비가 돌을 넘었어 우리 라라떼 있잖아요 라라떼 너 알지 얘가 내 침대에 있는 애인거 또 받았어요 네 얘가 받아야죠 어 내꺼다 난 안정해 그냥 찍어서 또 그냥 저기다가 네 멋있다 가져가게 멋있다 가져가게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